아 그거예요? 네 그거는 몇 분짜리죠? 지금 제가 준비한 노래 중에 제일 긴 게 뭐죠? 이게 제일 긴 거라고 합니다 3분 30초 동안 제가 열심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 한 곡밖에 없다니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칭을 써야 여러분들이 귀엽다고 자 레츠고 너무 웃긴 못할거에요 마지막에 눈빛을 맞게 자, 이제 놀고 지금 주문합니다 네 나위래 가운데를 비워야 되는 거야? 가운데를 비워야 되는 거야? 뭐야? 안 돼, 왜 안 돼? 안 들어갈 소리 어디든 너와 함께 걸어 I still need you too 컴온! 컴온! 일곱 지났대 I still need you too 왜 안 돼? I still need you too I still need you too I still need you to be in the middle and I'll reach you I still need you to beat you I still need you to beat you And I still need you to beat you 와 이거 주유메갖 Automobie 계속되어